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개표현장에 사용되었던 분류기나 개수기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기는 외부와 어떤 연결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외부와 연결이 가능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다면 이런 통신기능 등의 탑재를 금하는 현행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자투표기 생산업체 한털 시스템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또 전파법입니다 적용을 받고 전파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정 등의 성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송신기능이 부착된 모든 전자기기는 적합인정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성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인표시로서 KC마크가 부착되게 됩니다 만약 성인을 받지 않고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송신기능을 탑재한 모든 전자기기만 적합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방송했던 미루시스템저의 선거 관련 기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합인정을 받았음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확인처는 국립전파연구원이었습니다 본인 확인투표기, 신분증스캐너, 문서스캐너, 통합전자인명부, 하이스피드 다큐먼트, 전자건표기, 신분증인식기, 선거외장모니터, 통합전자인명부, 전자투표기, 스캐너 등 모두 다 송신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적합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루시스템저와 경쟁사인 한털시스템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털시스템은 2017년 11일부터 2018년 3월까지 투표분류기를 선관위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한털시스템은 이렇게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2018년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용 투표지 분류기 공급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사업은 1177대 신형투표지 분류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쟁사 대비 뛰어난 인식률, 빠른 속도, 편리한 기능, 안정적인 성능 등 영역에서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털시스템에 나와 있는 일종의 공지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털시스템의 통신기능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을 방문해서 송신기능을 탑재한 개표용 전자기기를 확인하면 한털시스템의 제품들 가운데 대부분, 다수가 송신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제품명은 HDP-1200-1, HGS-1000은 2003년 7월 15일에 적합 인정을 받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털시스템과 미르시스템제 적합 인정을 사례를 미뤄보면 분류기라든지 개수기 업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선거개표용 전자기기의 경우는 대부분 통신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력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 인정, 통신기기가 딸려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인정인 적합 인정 조사를 해보게 되면 미루시스템제나 경쟁사인 한털시스템 모두 다 분류기라든지 개수기라든지 통합인명부라는 이런 대부분이 다 적합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 유무선 송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털시스템이 생산한 대부분의 범용 스캐너, 하이스피드 스캐너, 하이스피드 리더, 엔소트 분류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아이디 스캐너 등이 대부분이 통신기능 탑재를 전제로 하는 적합 인정 제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표용 전자기기들에선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통신기능을 갖고 있음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기 관련 입장입니다 2012년 11월 달에 중앙선관위의 선거 입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하이라는 그런 문건을 굉장히 귀한 문건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종류의 투표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라도 외부하고 연결이 망이 없다요 송신기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루 시스템들이나 핫털 시스템들에선 대부분이 다 송신기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중앙선관이 공식 문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오프라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2년 문건에서 한 개표소 내의 각 투표지 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 다른 개표 라인의 투표지 분류기와도 연결되지 않고 독자 가동됩니다 외부하고 절대 연결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개표소 간 연결이 일체 없습니다 통신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번에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적인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부팔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12년 11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문건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이 가능한 일부 의혹과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입가가 입장을 밝힙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투표지 분류기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통신기능 절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통신기능이 절대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1월에 발표됐던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좀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표지 분류 관련 주요 의혹 제기와 사실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개표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투표와 개표의 수단 방법 집계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표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종이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포와 미분류표로 분류라는 역할을 하며 분류기능을 만난다는 거죠 분류된 투집 투표지는 이후 여러 단계의 수작으로 개표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이고 사용의 법적 근거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규에 의하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개수기나 분류기는 철두철미하게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개수기와 분류기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수작업을 보조하는 기구로서 그야말로 분류작업과 개수작업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어떤 경우든 간에 통신장비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립전파연구원의 그런 적합인정 통신기기 인정의 자료를 보면 지금 한털 시스템이나 또 유력한 업체인 미루시스템저가 모두 다 분류기라든지 개수기라든지 또 통합인명부라는 이런 모든 부분에 그런 통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과정에서 맹백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